한국국토정보공사 민주당의 3대 파동, 공천파동, 입직파동, 막말파동 이런 걸 꼽은 적이 있는데 3대 파동 중에 민주당이 막말파동 이거 좀처럼 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후보가 됐죠. 정봉주 전 의원 목발 경품 발언에 이어서 찐명계로 분류되는 양문석 후보가 과거 칼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 매국농 이렇게 표현한 사실이 드러나서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최지원 기자, 불량품 원래 공장에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 불량품인데 양문석 후보는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한 겁니까? 양문석 후보가 과거 2008년도 언론연대 사무총장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기고문을 통해서 국민 60% 또 70%가 반대한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다. 이런 내용의 칼럼을 기재한 건데요. 이 칼럼의 제목이 또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 불량품이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보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을 더 비판하는 듯한 취지였는데 양 후보는 당시에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에 한국 경제가 엉망이 됐다면서 전직 대통령과 정부를 원망했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신문사들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네. 최백무 국장님, 양문석 후보는 저 말 했을 당시에는 2024년 이런 상황이 오래라고는 꾸미도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어찌됐든 나중에 사과한다, 철부지 시절이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때 이미 40대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진정성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후보 자격을 상실할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에 과거 본인의 행동을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오늘 봉하마을을 간다고 하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문제는 양문석 후보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강력하게 양문석 후보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정도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양문석 후보의 막말이나 아니면 욕설에 가까운 막말 같은 것들이 더 나올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면 현재 이재명 대표가 총력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만약에 추가로 발언이 더 나온다 그렇게 되면 아마 과연 이재명 대표가 감싸고만 있을 수 있나 대단히 의문입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님. 참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엎지러진 물이라고 할까요? 과거의 한 발언들은 녹취도 남기도 하고 영상이 남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양문석 후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중도층을 향해서 양당이 조금 더 중도층의 어떤 눈치를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느 결정이 더 맞는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장해찬 후보가 떠올라요. 어떤 이야기들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을 때 지금 공천 취소를 결정을 했는데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좀 철부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과거에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 없이 좀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게 중도층의 어떤 정서와 맞지 않는다면 어떤 같은 결정이라도 좀 더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사실은 지금의 청년 정치인들 미래의 금뱃질을 꿈꾸고 있는 20대 30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정말 말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10년 뒤 20년 뒤 지금 하고 있는 발언이 어김없이 되돌아온다는 것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발언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에서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발언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부터 대선 후보 시절 때 줄곧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후보님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존재인지 혹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권영숙 여사께서는 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여기 인사를 오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자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 남편을 많이 닮았다. 사랑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하시는 국민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꿈이고 그리고 저 이재명의 영원한 꿈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재명 노무현 한 시절 많이 닮았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던 이재명 대표. 양문석 후보의 불량품 발언에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량품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강조해 놓는 것과 좀 배치되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 우리 표현에 대해서 가급적 관대해 줍시다. 이게 무슨 무서워서 알겠어요. 저 욕 많이 하십시오. 막 물어 뜯어도 내가 뭘 안 들었잖아요. 물어 뜯는 것도 재미 아닙니까. 아니 뭐 임금욕도 하는데. 물어 뜯는 게 재미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댓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악성 댓글에 대해서 양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두고두고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물어 뜯는 게 재미 아니냐. 이런 말씀을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민주당이 계승하고 있는 노무현 정신을 훼손. 한때 닮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정신을 훼손하는 막말을 두고 대통령을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언뜻 앞뒤가 좀 엇갈리는 그런 내용 같은데 본인은 의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재준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좀 질문이 듭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본인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들어요. 아까 이제 자료화면 나왔던 것처럼 정치인들 물어 뜯는 게 재미다라고 하셨습니다만 글쎄요. 그게 재밌나요? 저는 별로 재미가 안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문서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 했던 발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40대 했던 얘기기 때문에 철부지 했던 얘기다. 그러니까 뭔가 좀 용서를 구한다라는 식인데. 그 논리에 따르면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0대가 철부지라고 한다면 20대 초반에 섰던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철철부지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라는 걸로 통해서 지금 그게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태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죽어야지 끝나는 거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그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양문서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썼던 글을 또 살펴보니까.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이라고 표현하면서.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이 죽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썼었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국민의 비판에 왔던 논리. 그 논리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양문서 후보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물론 무슨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하셨던 얘기. 최소한 어제 했던 얘기만큼이라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주 부위원장님.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도 여러 갈래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까지는 강경했는데 오늘 중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전체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양문석 후보의 어떤 이 발언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두고 양문석 후보를 두둔해 주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결론을 정해놓고 양문석 후보를 두둔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또는 정치인에 대한 검증은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반대로 주권자에 대한 것이나 소수자나 약자들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인의 자질로서 용납되기 어렵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두고 지금 섣불리 결론을 좀 추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당내에서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양문석 후보가 또 오늘 봉하마을도 가서 사과를 한다라는 입장도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로 나오는 어떤 상황들,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그 후의 결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문석 후보, 후보직을 계속 유지할지의 여부는 오늘 중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쓴 것은 굳이 양문석 후보를 지칭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양문석 후보의 발언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이른바 문명 갈등,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쪽 진영하고 이재명 쪽 진영하고 그래서 문명 갈등, 이것이 다시 불붙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양문석 후보 면전에서 매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다. 최 기자, 이 얘기 상당히 매서워요. 네, 어제 민주당에서 총선 후보자 전원을 의원회관 대회실에서 공천장을 나눠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총선 당선자 대회였는데, 이 자리에 당연히... 총선 당선자가 아니라 후보자 대회. 네, 후보자 대회였는데요. 이 자리에 양문석 후보 당연히 참석을 했고요. 선대위원장으로서 김부겸 위원장이 참석을 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에 입장하기 전에 우연찮게도 두 사람이 저렇게 회의장 앞에 복도에서 마주친 건데, 먼저 양 후보가 김부겸 위원장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김 위원장이 지금 영상대로 보신 것처럼, 지금 스스로 수습을 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다. 여기서 막말과 관련한 뭐가 더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누구도 보호를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스스로 좀 결단을 내려달라, 이런 취지의 말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해석을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했었는데, 이 발언에 양 후보가 김 위원장에게 나에게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을 또 했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보신 것처럼 김 위원장이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그 자리가 파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후에 김 위원장에게 따로 기자들이 사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신 거냐, 이런 취지로 물었었는데, 김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공식적으로 할 말이 없다, 이런 취지로 답하면서 다소 애매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어떤 일말의, 현재 상황의 진실 같은 것이 좀 드러난다, 이렇게 짐작이 가능한데, 저한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양문석 후보하고 따로 이렇게 통화를 할 때는, 뭔가 질타를 했다는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물론 두 사람만 알겠지만요. 실제 양문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좀 주숭숭한데,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김부겸 위원장 혼자뿐이겠습니까? 친문계 전체 진영이 지금 설왕설례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 국장님, 그런 움직임이 있겠죠? 아니, 당장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 문제를 똑같이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친노, 좌희정 우광재,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지금 출마했죠? 여전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친문계 일부에서도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저는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의 말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뭐가 다른 게 더 나오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것까지는 당신이 수습을 하는데,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김부겸 위원장은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더 나올 가능성을 지금 경계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쯤에 보면 언론 같은 데를 통해서 과거에 양문석 후보가 했던 발언 중에 막말이나 이런저런 것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아마 김부겸 위원장이 그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당신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주문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내일이 고비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선 정봉주 전 후보의 경우에도 나중에는 저희가 잘 몰랐던 것까지 다 이렇게 고구마 줄기 나오듯 하는 그런 경우를 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양문석 후보도 당신 그렇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를 김부겸 위원장이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결단이라는 말을 한 번 써보겠습니다. 양문석이 내리는 결단이 있을 수가 있고 이재명 대표가 내리는 결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김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비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비판에도 사적 감정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에 따라 국민 공감대는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미료 정도 뿌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적 감정 한 스푼을 담는 경우가 있고 한국자를 왕창 떠서 넣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자가 왕창 떠서 넣어진다면 그건 비판을 넘어서 조롱 내지는 막말까지도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 중도층의 어떤 지금 민심을 사야 되는 선거에서는 그 부분을 좀 바로 볼 필요도 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초기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 공천에 대해서 공천혁명이라고 그러고 공천을 잘했다고 주장하는 지금 상황 속에서 초기에 이것을 바로 잡거나 아니면 좀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수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초기 대응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거기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혹시 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일부 있습니다만 아무튼 양문석 후보가 오늘 봉하마을에 가서 이제 거기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사과를 하겠다 그랬는데요. 자, 최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원래는 오후 3시쯤에 참배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돼 있었는데 오전부터 양 후보가 핸드폰이 꺼져 있었거든요. 아무 기자들의 연락과 언론의 연락을 피했는데 오전 지금 방금 8시 한 53분쯤에 봉하마을을 찾아가서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한 9시 3분까지 한 10여 분간 봉하마을에 머물면서 참배를 했다고 하고요. 다만 뭐 권양숙 여사 등과 이제 대화가 있었는지 예방을 나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언론에 이제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봉하마을에 직접 찾아가겠다 이런 내용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본인이 공개해놓고 다음 일정을 이렇게 비공개로 아침 일찍 기습적으로 방문한 부분 이 부분에 또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지 조금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 기자 그런데 권양숙 여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양문석 후보가 찾아오겠습니다. 좀 뵙겠습니다. 할 때 과연 만나줘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저도 좀 궁금했는데 권양숙 여사 4위 곽상원 변호사가 지금 종로에 출마해 있잖아요. 곽상원 변호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이제 양문석 후보를 두둔하는 취지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곽 후보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인을 향한 비판은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권양숙 여사가 양 후보를 이제 매우 그냥 보자마자 내치거나 이럴 가능성은 아마 적어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오전 중에 간다고 했다면 미 사전에 이제 노무현재단이나 권양숙 여사 측에 연락을 해서 짧게라도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양문석 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힘 그리고 제3지대 정당까지 한 목소리 가깝게 이렇게 비판을 내고 있는데요. 그 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좀 계속해 주시죠. 네.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각종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뭐가 문제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믿어지지 않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당 대표로서 역대급 만만이자 폐륜 발언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조치도 없다. 국민 비하의 유전자가 민주당 내에 깊이 각인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 이런 일이 불거지면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십 수년 전에 20년 가까이 전에 했던 일이 갑자기 또 소환돼서 나와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도 하는데요. 양문석 후보의 막말에 그 비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저는 놀랐는데요. 이런 반박을 내놨는데 그 내용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집권 여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뭐라고 욕했습니까? 입에도 담기 어려운 더러운 말. 시정 잡배 껌찍찍 씻고 다리 덜덜 떠는 이런 사람들조차 쓰지 않는 말.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요? 누가 욕을 해도 국민의힘이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입 더러운 거 모르겠습니까? 수치심도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후화무치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시정 잡배다, 껌을 씹었다, 다리를 떤다. 최욱장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도서에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저런 걸로 하는 모양인데 그걸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한 걸로 보이는데 저게 이제 2004년에 전남 곡성에서 환생경제 연극이라는 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극으로 한 게 있어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 아니냐. 거기에서 드러난 몇몇 연극 장면들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시 불러와서 지금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연극이니까 그야말로 풍자적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양문석 후보가 했다는 오늘 새로 나온 여러 가지의 글들을 보면 거의 욕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양문석 후보를 지금 감싸는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 쪽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동일선상에서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런 부분은 결국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도 저 입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저 입장을 바꿀지 그게 이제 오늘 내일이 아마 고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긴급 들어온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연자들께서도 지금 속보를 같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주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이종섭 호주 대사 조기 소환 문제 또는 사퇴 여부를 포함한 결단 이런 것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호주와의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입니다. 또한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수처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에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에 부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종섭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제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김 대위님, 지금 용산에서 그동안 국민의힘 당에서 나왔던 이런저런 얘기를 참 이런 지하에 선을 긋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총선이 국민의힘 정당만을 위한 총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총선은 이 정권에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3년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국정을 운영해야 될 시간이. 그런데 지금 이종섭 장관의 저런 대통령실의 태도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정권 심판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의 공천 잡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면 아래로 어느 정도 가라앉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슈가 정권 심판론을 수면 위로 지금 계속 떠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주는 그리고 완전히 수렴은 못하더라도 수렴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라 국민의힘에서 조금 당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입장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인 게 뭐냐면 이 상황을 만든 것은 대통령실입니다. 그 전에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답변이라서 그 대목이 너무 아쉽습니다. 성재준 의원님, 지금 김대변인께서는 어떤 정무적 판단 측면에서 좀 실망스럽다 이런 지적이 해주셨는데 성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대통령실 입장문 보면 그 자체적으로 논리적인 허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론상 봤을 때 이종섭 대사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큰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면 의뢰, 다른 어떤 대통령 같았으면 그런 여론에 맞는 조치들을 취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측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과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종섭 대사를 지금 이렇게 대사로 임명되는 상태에서 아무런 기약 없이 그냥 국내로 소환하는 것이 그냥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답변을 냈다고 보고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방이 가능하고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이 공수처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게 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예방하고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 모든 사안들을 거의 모든 민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건 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정쟁을 시키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종섭 대사가 이렇게 아무런 지금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공수처가 그냥 출국금지를 해놓고 출국금지를 해놨다면 원래 그 목적은 뭐해야 되겠습니까? 출국금지를 해놓고 수사를 받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소환조사조차도 지금 안 잡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4월 말쯤으로 지금 소환조사 일정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질문이 듭니다 정말로 그렇게 법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왜 하필이면 4월 말로 공수처가 지금 수사 날짜를 잡고 있을까 4월 초에 총선절에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늦출까라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거 아니라는 의심이 또 듭니다 짧게 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제가 예방하고 피할 수 있었다는 건 지금 이 설명이 결과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임명 전에 어쨌든 수사가 있었고 거기에 피의자라면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해소한 다음에 피의자 신분을 해소해야 만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한 식구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피의자여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그 판단은 법원이나 제3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국민에게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 하신 말씀이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저는 그게 아니라 임명 전에 피의자라는 상황 그 다음에 고려에 대한 정무적 판단 그 이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변인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장문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직 소환이 없다 공수처에서 소환이 없다 그런데 해외 공관장이 무작정 들어와서 소환 날짜를 기다림에 대기하는 것 이건 부적절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출국금지에 관한 부분이에요 법무부만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의 논리구조의 핵심 같습니다 이 부분에 허점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은 마냥 대기할 수 없다 그거는 아까도 제가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보는 건 그 이전의 의구심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없다면 그 대책도 그거에 준해서 마냥 대기해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도대체 뭔지 그러면 마냥 대기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나가서 이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는 시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허락했다는 것도 역시 결과론적인 얘기인 게 그러면 나가기 전에 공수처도 이렇게 허락을 했으니 이렇게 출국을 하고 나가도 되겠느냐라고 여론을 살펴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허락했다는 부분은 저도 처음 들어요 언론에도 지금 처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자들이 공수처에 좀 물어봐야 돼요 이 출국금지를 공수처가 했던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법무부에 요청했던 건데 지금까지 저희가 알려진 거는 법무부에서 그 출국금지를 해제해서 나간 걸로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공수처도 동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수처의 기자들이 공식적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 공수처가 동의를 했느냐는 부분 그다음에 또 아쉬운 부분은 왜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서 4시간인가 얼마 조사받았다면서요 그럼 그거는 그동안은 왜 은폐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관한 여론이 상당히 악화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23일 남겨놓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저 문제가 소환 문제 공수처 조사 문제가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서 심지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 문제를 용산 대통령실에다가 지금 즉각 소환 공수처는 즉각 소환 본인은 귀국 이런 걸 요구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됐는데 우리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얘기하면 그 여론이 되돌아올까요? 저는 되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를 되돌려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익명으로 대통령실을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저는 여론을 돌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익명은 아니고요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변인이 나오든가 직접 이렇게 보도자료를 하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저렇게 해서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좀 더 해결 방법을 투명하게 찾아야 된다 지금 현재 여론은 악화돼 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최대 현안이 이른바 이종섭, 황상무 두 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당에서 판단하건대 지난 금요일 날 한국갤럽 여론조사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려 15%포인트가 떨어졌더라고요 이것의 원인 중에 이종섭, 황상무가 있다 이런 판단 하에 그런 요청을 용산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용산의 입장은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해외 공관장 인사와 같은 그런 문제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문을 내놨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 양쪽이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는 용산 대통령실과도 어느 정도는 조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 조율 없이 저렇게 했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서로 따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럼 어제 오늘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용산 대통령실이 오늘 지금 내놓은 입장 하나도 뭐 틀린 거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어요 정무적인 판단이 빠진 거죠 그 정무적인 판단은 지금 저렇게 해서 과연 대통령실이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악화된 여론을 되돌릴 수 있다고 판단하느냐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장윤주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 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한번 부딪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두어 달 됐는데 그때처럼 제2의 윤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와요 그렇죠, 그런 예측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니까 갈등의 가능성도 한편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이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을 즉시 소환하고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사도 즉시 기국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사실 소환도 없는데 무한정 들어와서 대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또 다소 결이 다른 발언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국민의힘과 또 대통령실이 갈등하는 모습, 충돌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총선이 지금 20여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물 밑에서 서로 간의 조율이나 또는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 밑에서 그런 내용들이 오갈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권의 공세 대상이 되고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와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황성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성무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종섭 호주대사를 불러드릴 생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당 지도부나 비대위에서 여기에 대한 또 다른 국민의힘 당에서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반응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던 이야기 양문석 막말 파동 그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구마 줄기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마 양문석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그런 발언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량품 발언 당사자인데 어제 오후에 말이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따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 순서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연달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본인도 모르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워낙 방대하게 유튜브나 출연을 많이 했었고 SNS나 블로그,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많이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수위가 생각보다 꽤 높아서 일정 부분은 양 후보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강하게 긁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어제 오후에 또다시 논란이 됐던 발언 중에 하나가 바로 입직이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썼다가 본인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양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월 1일 온라인 카페에다가 사자성어를 하나 뽑으면서 윤석열 아직... 최 기자, 잠깐만요 지금 사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사진 같은데요 오늘 아침 아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오전 8시 53분에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 묘역을 참배하는 사진입니다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오후에 원래 참석 예정이었는데 기습적으로 오전에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현장에 지금 연합뉴스 기자가 오후에 올 거라고 예상이 돼서 미리 이제 상황을 좀 둘러보려고 갔다가 우연히 지금 양 후보를 마주쳤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렇게 사진 한 장이 찍힌 건데 우연찮게 만나게 된 이 연합 기자에게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왔다 이런 설명을 남겼다고 하고요 이 너럭바위 앞에서 3분 동안 무릎을 꿇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사죄에 참배를 울렸다고 합니다 네 성재준 의원님 이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중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기세로 봐서는 양문수 후보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기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적으로 공천 과정을 쭉 보고 있으면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총선 승리를 생각한다라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도 민주당 내부적인 어떤 정체성을 확립한다라는 쪽으로 더 좀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의식이 계속 들거든요 뭐 계속해가지고 친명 쪽 인사들을 공천하는 과정이나 친문 쪽 같은 경우는 비명 행사라는 과정만 봐도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데 글쎄 아마 지금 양문수 후보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비하 발언뿐만 아니라 막말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조금 더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부각이 돼야 그제서야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좀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상황이 꿈틀꿈틀 이렇게 변화되고 저러한 일이 터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속보가 계속 나올 겁니다 TV조선 채널 고정하고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다 아실 겁니다 불량품 발언 양문석 후보가 어제 오후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8년 동안 손흥민 축구가 계속해서 진화하던 것처럼 양문석의 정치도 조금씩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 공화마을 찾아가서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려야죠 손흥민 선수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이 왜 한국 정치에서 또 나와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조국 혁신당 대표도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말쯤이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김의겸 의원을 이렇게 좀 역성드는 자리였는데 손흥민 선수도 슛을 한다고 다 골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헛발질을 할 때가 있다 김의겸이 한 발언도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고 이쁘게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소환을 하더라고요 장현주 위원장님 손흥민 선수 자다가 갑자기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거 보면 깜짝 놀라겠어요 그렇죠 일단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을 참 많이 쓰는데요 양문석 후보가 이날 비유하려고 했던 부분은 손흥민 선수에게 방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진화의 방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구 실력이 진화하듯이 본인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현실 정치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진화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단이나 또는 그런 의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좀 김부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발언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문제가 다시 재점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또 변화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